1. 소공의 경우 당의 중개 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1. 소공에게 절대로 없는 의무가 하나 있다고 했죠? 무슨 의무? 작성의 의무. 소공이 확인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좋은데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소공의 의무가 아니죠. 그럼 작성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소공에게 절대로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O예요. 두 번째. 소공의 경우 당의 중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장의 업무를 했죠? 확인설명서에 서명, 민날인하지 않아도 되나. 단락을 끊어보세요. 민날인하지 않아도 되나까지 OX. X.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있습니다. 당의 업무 했을 때 서명, 민날인해야 돼요. 그런데 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명, 민날인해야 된다. 뒷부분은 맞아요. 중개업자는 언제나 서명, 민날인해야 돼요. 그럼 전체 OX. X. 앞에가 틀렸으니까. 세 번째. 확인설명은 의뢰 시에만 성실 정확하게 하면 되고 완성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설명 의무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판례 문제인데 확인설명이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자면 확인설명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압류 있으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가압류를 뭐 하는 조건으로 했냐면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상의 조건이 되는 거지. 뭐 하기 전에? 잔금 전에. 가압류를 뭐 하기 전에? 잔금 전에 뭐 해주기로? 말소 해주기로 설명을 했어요. 중개업자가. 그러면 이 말소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말소는. 매 도인이 해야지. 그런데 중개업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거가 말소가 됐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볼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뭐 하기 전까지 확인해 줘야 돼? 잔금 전까지. 여기서 그냥 계약서 썼다고 남을 나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압류가 제대로 뭐 되고 있는지 말소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줘야 할 의무가 또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확인 설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잔금 전까지 여러 번 뭐 될 수도 있다?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판례 질문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업무정지, 소공액에는요. 자격정지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관청이 달라지죠. 업무정지는 어느 관청이에요? 등록관청.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관청에 달라지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노마자 5번의 확인 설명서. 그거 이제 문제인데요. 그거는 이제 답은 지금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 채워 놓으실 거고 그 우리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하고 똑같은 표니까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필로 그려놓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대신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하는 요령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나오면 이제 어디에 기재되고 어디에 빠진다 이게 나오면 여섯 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을 먼저 생각하면 쉽죠. 그 여섯 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이 암기코드만 거기다 한번 잡아볼까요? 암기코드가 뭐였어요? 대권금세실수. 그거 우리 한번 암기코드 잡아보고 그거는 네 가지 모두의 동그라미가 다 배겨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6번이 아주 잘 나와요.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14번의 환경조건도 굉장히 잘 나와요. 6번 비선호시설하고 14번 환경조건이 잘 나오는데 비선호시설은 1, 3번 서식에 각각 기재되고 체온 넣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세요. 그 다음에 14번의 환경조건은 몇 번 서식에만 들어가냐면 1번 서식에만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하단의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은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야 되는데 주택의 향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남향을 기준으로 해? 남향이 아닌데 어떻게 남향을 기준해? 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향을 결정하면 좋을까요? 주실. 주실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우리 아파트를 가정하면 어떤 게 주실이겠어요? 아파트. 거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되겠죠. 그 밖의 건축물은 가로를 기준을 한다. 상가, 공장 이런 거는 뭐를 기준하면 좋겠어요? 출입구. 출입구 기준합니다. 다시요. 건축물의 방향은 뭘 기준한다고요? 주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은 출입구. 그 다음에 밑에 토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의미는 아시죠? 그거의 상한은 무슨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냐면 시군조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개수수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0.9까지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시도 단위로 또 정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법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상한만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시군조례를 다시 규제하기 때문에 시군조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보시는 거. 뒷장 넘기시면 문제 하나 있는데 그것만 좀 풀고 마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1번에 자동차 정비 공장의 매매라고 했어요.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장은 확인설명서 1번, 2번, 3번, 4번 서식에서 몇 번 서식 들어가야 되겠어요? 2번 서식이지. 2번 서식이 뭐죠? 비주거용. 그런데 왜 4번이라고 몇 분이 답변하시냐면 4번은 공장, 재단을 적어야지. 다시 자동차 정비 공장이니까 2번으로 적는 게 맞고요. 공장, 재단이 4번 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2번 주거용 200제계미터하고 상업용 200제계미터로 면적이 똑같대요. 면적이 똑같으면 지금 주택으로 적을 건지 1번 서식으로 적을 건지 비주거용, 즉 2번 서식으로 적을 건지 기준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전체를 뭘로 본다? 주거로 본다. 전체를. 왜 주거로 보냐면 주거용 면적이 1분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중개수수료 파트에. 이거는 전체를 1번 서식에다 적는 게 맞아요. 전체 1번으로 적는다고 그랬어요. 반반씩 적는 거 아니고요. 3번.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충돌이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우리 대장을 떼어보면 뭐로 나타날까요? 업무용시설. 그런데 그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용어로 쓴대? 주거용. 그러면 쓰려고 하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해요? 대장상의 용도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해? 아니면 용도가 중요해요? 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의사는 바뀌는 거니까 그 의사를 어떻게 확인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장상 용도를 기준합니다. 언제나. 그러면 이거는 뭐로 봐야 돼? 비주거용. 그래서 2번 서식으로 적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피스텔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오피스텔이 전입신고했다. 물론 점유했겠죠. 그러면 주임법 적용합니까? 당연히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보에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수수료 정할 때는 수수료 정할 때는 뭘로 본다? 비주거로 봐야 돼요. 왜 비주거로 봐야 되냐면 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나오니까 이거는 쓰는 사람의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상의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법마다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임법에서 물어보는 거랑 우리 법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2번으로 적어야 돼요. 4번 공장재단에다가 뭐 잡는데요. 공장재단에 뭘 잡는 거 우리 알선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몇 번 선식에다가 적어야 돼? 4번. 4번이 정답이죠? 5번 주임법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 한번 잡을게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 잡으시고 우리 대부분이 얘를 장래의 주거형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죠? 장래의 주거형 건축물 장래의 주거형 건축물 그럼 몇 번 선식으로 봐야 돼요? 1번 정답은 그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4번은 또 부르식оту 프로